어벤져스 전략회의 5월 22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안 나왔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하루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 못 만나뵈도 굉장히 그립습니다. 어벤져스가 그립고 또 기다리신 여러분한테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이 오늘로서 끝이 나고 바로 일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방문이었지만 많은 여러 가지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큰 이벤트가 있었고요. 정말 그 큰 이벤트를 잘 처리함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중대한 한미동맹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줬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제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충격받으셨죠. 여론조사 결과가 이재명 후보가 사실 좀 지는 걸로 나온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저는 이게 전적으로 지금 여론을 100% 반영하고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이 지금 처음에는 당연히 이겼을 줄 알고 다른 데 다 지원 유세 다니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선거라는 건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궐선거 이런 거는 그 지역의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거거든요. 절대 과신해서도 안 되는 게 선거의 첫 번째 원칙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간과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나다가 지금 뒤통수 한 방 맞고 지금 거의 정신을 지금 못 쓰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건지 이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신드롬이 대단하죠. 저희도 아마 유튜브를 몇 번 해드렸는데요. 그렇죠. 오늘 한동훈 후보자를 잘 아는 월간조선의 권세진 기자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심층 취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진짜 우리가 한동훈 후보자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조금 여유롭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한동훈 장관이죠. 그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지금 진퇴양난에 거의 늪에 빠졌다. 저는 사실 이재명의 늪에 민주당이 지금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일각에서는 진짜 이러다가 당이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니냐. 또 한편에서는 이제 정말 친문들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온갖 시나리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호님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뭐 이재명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가 지금 찾아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5월 8일 대양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거기서 이기는 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요. 인천 승리를 필두로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 인천시장 이기게끔 자기가 만들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했는데 뭐 인천시장한테 도움 준 게 없잖아요. 이재명 출마 이후에 유정복 박남춘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이게 sdi 조사 지난주 목금이더만요. 그런데 3.7% 오차범위 내기긴 하지만 이게 선거에서는 심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지금 또 오늘이 d-10 아닙니까? d-10에서 역전당했는데 물론 제 역전도 논리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한 번 이 선거라는 건 기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 추세가 트렌드가 중요하고 그런데 어제 이재명이 역전당한 그 조사에서 또 우리가 인상적으로 봐야 될 게 이 개딜들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2030 개딜들이 이재명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데 30대에서 윤형선 후보가 49.8% 이재명이 42.9% 그러니까 한 7% 정도를 윤형선 후보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30대 개딜들 다 어디 갔냐고 박가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이런 지금 판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이 떨어지면 그냥 정치 생명 끝 집에 가고 또 집에 갔다가 좀 이따가 큰 집으로 가야 되겠죠. 저는 결국 이번 선거 이렇게 보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급성. 그게 결국은 저는 이 선거를 이렇게 망쳐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되고 재선하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이부터 정말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이 되고 바로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이었고. 그렇죠. 또 본인도 사실은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나? 라고 놀랐을 건데 문제는 그 성공에 굉장히 취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건 뭐 보궐선거 저거? 우습지?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보궐선거라는 거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예전에 종로 보궐선거 때요. 종로선거 때 오세훈, 정세균 그때 붙었을 때도 보면 오세훈 후보가 15%, 20%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나와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대요? 완전히 또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궐선거라는 건 철저히 이 지역에 왜냐? 표 찍어질 분들은 냉정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가 어디 중앙에서 인기 있다 치지만 우리 동네 오면 아니야.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게 있냐면 중앙에서 유명한 사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자기의 어떤 명성을 믿고 내려가면요. 지방 가면 판판이 깨져요. 그 심리가 있어요. 네가 거기서 잘 나갔지. 네가 우리 동네 위에서 한 게 뭐야? 너 동네 와서 내 손 한 번 잡아준 적 있어? 우리 동네 다리 한 번 놔준 적 있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유명한 인사들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히 로우키로 가야 돼요. 로우키로 가야 돼요. 골목길 누비고 혼자 다니고. 혼자 다니고. 옛날에 이재호 전 의원이나 이정현 대표. 이정현 전 대표가 선거운동 방식이 아주 모범형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은 중앙에서 당대표하고 했지만 지역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자전거, 헌 자전거 하나 끌고. 그다음에 종이 마이크. 종이 마이크 들고. 온 동네를 갔다가 매일 다니면서 가서 잠자리도 없어서.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에 그냥 자고 거기서 밥 얻어 먹고 거의 거지 운동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선거운동. 그래서 사람들이 참 짠하다. 그래도 지가 뭘 하려고 하네. 노력하네. 지가 그래도 그 중앙에서는 그래도 친박이라고 잘 나가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저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한 표 줘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끌어놔야 되는데 그게 결정적 패착이에요. 그리고요. mb정부 때 2008년 18대 총장에서 이재호 의원이 그 당시 은평에서 떨어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네가 실세라며. 그러면서 문국현 후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보궐선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재호 후보가 또 나갔는데 그때 뭘 했습니까? 중앙당 지원 뉴스에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 혼자 뚜벅이 유사하겠다.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뚜벅이 유사하겠다. 그러면서 이 90도 폴더 인사. 폴더 인사.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밑바닥에 팍 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보니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어저께 한겨레신문 신승근 기자가 이재명을 5월 18일 날 차량 이동 중에 탑승해서 거기서 인터뷰한 거를 실었는데요. 5월 18일 일정을 보니까 이재명이 이래요. 오전 10시 30분에 인천이긴 한데 자기 출마 지역구인 계양구가 아니고 미치홀구에서 뭐 하고요. 맞아요. 11시 30분에는 또 동구 인천 동구 현대시장 가고요. 오후 2시 이때는 또 5시에는 인천 중구를 가고요. 막 이런데 이게 동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왜 계양을 해 있어야지. 여기는 왜 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인천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여기 온 데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겨레신문 여기 인터뷰 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기자가 신승 기자 약간 도발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분당갑이 아니고 왜 계양을 해 나갔느냐. 너무 쉬운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또 이재명이 여기서 호찌민 인용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는 때와 장소 방법으로 싸우면 안 되고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 이길 수 있는 타이밍에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는 내 한몸 지금 당선되는 게 중요하니라 총괄선대위원장 아니냐. 지원 유세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계양을에 나와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타 지역의 지원 유세도 다닐 거 아니냐. 그 얘기인데 이 얘기를 계양을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한마디도 드럽죠. 저 자식이 말이야 우리 지역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그냥 네가 와서 그냥 한 번 눈도장 찍으면 우리가 뭐 네 자동방으로 너한테 그냥 표 그냥 몰아주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 치킨뼈 통에 한 방 맞은 것도요. 그분 봤더니 당적도 없어요. 그냥 정당 활동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60대 남성인데 이재명이 이렇게 좀 오만방지하게 구니까 시끄럽다고 던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취재 기자들이 가보니까요. 이재명 후보 사무실이 지역 사무실에 선거원도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가 한 두 개 층을 따로 빌려갖고 외부에서 온 자기 운동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뭐 자기가 옛날에 경기도나 이런 외인부대다. 외인부대다. 거기 와서 다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양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죄들은 뭐야? 이런 인상. 왜냐하면 한 번 다닐 때 또 얼굴을 비춰야 되니까 주변에서 와 따라다닙니다. 선거운동한테. 유튜버만 한 10명 따라다닌다면서요. 막 유튜버들 따라다니고 하는데 계양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 아니 지금 저녁에 와서 맥주 한 잔하고 당 한 마리 먹으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이재명 이재명 해놨고 난리를 치니까 그분이 오죽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그냥 집어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어떠면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는 거예요. 특히 이 선거 국민들은요. 우리가 4년 동안 유일하게 어떠면 국민이 갑질할 수 있는 지역 국민들이 갑질할 수 있는 건 선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면 국회의원들은 그냥 폴더에서 합니다. 한 표 주세요 하는데 딱 선거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때는 내 시간이야. 국민의 시간이야. 지역 국민의 시간이고 내 표가 하나 있으니까 너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네가 와서 딴 사람들 그냥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하고 유튜브들 다니고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보니까 본인의 그 스타일이 나왔어요. 그 차 빵빵거리면서 가는 차 하니까. 그러니까요. 당신 범죄자예요. 욕설은 범죄다. 아니 그거를 유권자한테 세상에 그런 경우가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모자랄 판에. 아니 그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범죄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하고 또 가만히 계시는 여성분들한테 뒤에다 쿡쿡 찔러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무슨 뭐. 아니 그런 게 얼마나 기분 나쁜 건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지역에 있지 않고 또 지금. 어디 다니겠습니까. 또 오늘 보니까요. 어디 갔냐면 이 저 어디 충남 쪽에 어디 간 것 같은데 거기 가서도 또 한마디를 또 청주를 갔군요. 청주가 유세를 하는데 이 국민의힘이 차택의 정당이고 북풍 정당이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 권력을 남용했다.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면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 지역이 얼마나 도시가 좀 깨끗해지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내 도시가 얼마나 발전하는 건지.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본인들이 거기 나가서 이렇게 큰 이슈를 떠들어버린다. 지역인트 입장에서는 네가 그 중앙에서나 떠들지. 그렇죠. 왜 이 동네 와서 그래. 이제 이런 심정들이 있는 데다가 저는 진짜 오늘의 신의 한 수가 사실은 이 국민의힘에서 윤영선 후보를 정말 잘 냈다. 그러니까요. 그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25년 대 25일. 야 이거 정말 100만 불짜리입니다. 선거 슬로건으로는요. 25년 대 25일. 정확히 보니까 이제 윤영선 후보는 1998년에 계양사동 아파트로 입주를 하고 내과를 그때부터 해서 25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지역 토백의 수준이고요. 이재명은 딱 5월 8일 날 출마 선언해서 6월 1일까지 꼴랑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을 잘 아는 후보. 왜냐하면 이분이 두 번이나 나와서 낙선을 했는데. 그렇죠. 38, 37일 정도 해서 사실은 그때 당 지지도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굉장히 친화적이고 지역 구석구석하고 25년 동안 거의 내과에서 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얼굴도 아니고 조용조용조용하게 선거운동을 하시니까 이게 딱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선거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 저기 윤형선 후보가요 금요일 아침 YTN 박지훈의 뉴스킹인가 거기에 이제 인터뷰를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역전된 조사 말고 그 전에 발표된 거 있잖아요. mbng 리얼미터에 의해서 9.9% 지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더니 윤형선 후보가 뭐라고 금요일 아침 인터뷰에서요. 자기가 실제 현장 다니면서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겠죠. 자기가 현장 다녀보면요. 반응이 아주 뜨겁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윤형선 후보야말로 지역토박이라서 그냥 이 현장 밀착형. 그리고 이분이 무슨 전국적인 인물도 아니니까 새벽 6시부터 지하철역 돌아다니면서 출근 인사부터 해갖고 계속 그냥 그러니까 이 선거운동 기간 내에 계양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9.9%는 또 자기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 상당히 차이가 있는 여론조사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는 이재명하고 크게 차이 안 나네. 윤형선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네. 이렇게 봤는데 윤형선 후보 본인은 현장하고 좀 일정한 차이가 있다. 현장 열기로 봐서는 그렇게 차이 날 리가 없다. 그러면서 주말쯤 이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그랬는데 딱 어제 그게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거예요. 우선 여러분은 제가 어제 생일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이 성원과 덕분에 정말 제가 이렇게 힘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없으면 저희들 어떻게 이런 거 하겠습니까. 거듭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지금 내부 판도가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지원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이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간신히 이기거나 만약에 마마 떨어졌을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점심이 끝일 거예요. 만약에 간신히 이긴다고 하면 과연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입지나 앞으로 친명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이게 이렇다고 봐요. 지난번에 우리가 누차 얘기했지만 인천시장 승패가 사실상 이재명의 성적표가 된 것이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남춘 현역 시장이 유정복 전직 시장한테 이겨야지만 개양을에서 여유 있게 이기고 또 인천시장 박남춘이 막판에 역전승을 거두게 된다면 이재명이 어디 이제 명함 좀 내밀고 더 봐라 이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 판세였는데 그래도 내가 등장해서 이 정도라도 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8월에 당대표 도전이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도 피똥 싸고 신승을 거뒀다. 그러니까 뭐 2, 3% 5% 안짝의 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인천시장 졌다. 그러면 저는 그걸로 끝난 거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거기에 굉장히 아작이 난 거 아니에요. 아작이 난 건데 그러면 총괄선대위원장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친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친문이 지금 벼르고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8월 전당대회 자기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패장이 또 8월 전당대회 나간다. 그렇게 되면 거의 이재명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가면 민주당이 정말 쪼개질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최근에 민주당 의원을 한 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저한테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김근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존경할 이유도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나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 역정이나 그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계보라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솔직히 깨어놓고 이야기해서 이재명의 존경할 게 뭐 있냐.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인격이 돼 있냐. 이 사람이 무슨 민주화 투쟁 이력이나 이런 존경할 만한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지난 선거 때 후보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하는 행동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말이나 천박함 이런 것들 또 김부선 씨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자기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어디 나가서 친명계라고 이야기하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근태, 친노무현, 친노, 친디제이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그래도 참 저런 정치적인 성과를 이런 분들 인격적으로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을 놓고 보면 아무런 자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자기가 볼 때는 이재명계는 형성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선거가 압도적으로도 이기면 그래도 지지하는 여론이 있고 하긴 어쩔 수 없이 이재명한테 몸을 어탁한다는 다음 선거를 바라보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근소한 차로 이긴다든지 지면 끝이고 그렇죠. 근소한 차로 이겨 돌아오면 이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그 팬덤과 대선 후보로서의 장전, 개파 보스로서의 어떤 자격 이거 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흔들릴 게 뭐냐 하면 친명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친명계. 더군다나 친명계라는 게 지금 김남국이라든지 최강욱이라든지 이수진이라든지 이번에 완전히 밑바닥을 드러낸 애들 있잖아요. 민영배. 민영배가 원래 이낙연계였거든요. 그렇죠. 보람에서. 광주. 제일 첫 번째 배신한 사람이 민영배. 민영배예요. 맞아요. 그 민영배가 정말 친 이낙연이었다가 제일 먼저 깃발 이재명 깃발을 들고 이재명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참 세상이 이해난 게요. 보스라니 그런 선수들이 이번에 법사위였대 완전히 바닥을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친명계의 본질은 실력 없고 무식하고 그다음에 함부로 막말하고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인격이 말종이고 이런 특성을 가지면 누가 친명계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 딱 듣고 일리가 있다.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앞으로의 친명계의 어떤 이런 걸 보여주는데 지금 되어가는 국면이 보면 만약 이재명이 이번에 압승을 한 거의 한 20%나 압승하지 못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내의 해계몬이 즉 권력의 중심이 사라질 수가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리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한겨레 인터뷰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우연히 발견했는데 뭐냐면 이 벅하 사적 유용한 거 있잖아요. 경기도 4월 4일인가 지금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0시간인가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구 손실죄를 적용하려고 지금 경찰에서 벼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겨레신문에서 기자가 또 이걸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실 제 아내가 쓴 건 아니고 심부름을 시킨 건데 주문 배달할 때 그러니까 음식 주문 배달하라고 심부름 시킨 거지 법인카드를 벅가를 쓴 건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무슨 막거리.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막거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며칠 전에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관웅클럽 나가서 이재명 김혜경이 벅하 사적 유용한 거 이거는 분명히 문제다 하니까 그 다음 날 어디 또 라디오 인터뷰 나가서 우리 아내가 쓴 게 아니다. 발뺌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또 그걸 한 번 더 강조하려다가 음식 배달 심부름 시킨 건 맞지만 벅칼을 쓰지는 않았다. 그럼 이게 뭐예요? 야 배소연 너 어디 갔고 초밥 저기 주문해 이렇게 해놓고 결제는 네가 알았어요. 난 몰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 배달 심부름만 시키고 결제는 나몰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요. 지금 경기도 자체 감찰. 이재명이 도지사 때 민병활동 같이 했다고 감사관 안쳐놓은 사람이 있잖아. 거기서 한 것도 최소 70건에서 80건 금액으로 따지면 최하 7,800만 원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 벅칼을 쓰지 말아야 될 곳에서 쓴 거 아닙니까? 김혜경이 그러니까 김혜경이 해당한 액수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인데 이재명이 결정적 실토한 거예요. 지 와이프가 배소연한테 음식 배달 심부름 시킨 건 맞다 이거 인정했어요. 이런 게 저정적인 회사 같으면 갑질입니다. 그 직원한테 나 커피 좀 사와 알아서 네가 결제는 네가 알아서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상에 갑질이 어디 있어요. 딱 지금 그런데 이분이 진짜 법조인 맞아요? 그러니까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맞아요? 이게 좀 어디 나사가 머리에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 이게 결정적인 실언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아빠 자기 발등 찍은 거죠. 이게 이제 궤변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건 자체에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떤 요즘 이야기까지 나갈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 문재인이 복귀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친문이 다시 이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왜냐하면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문재인이 낫잖아. 왜냐하면 문재인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진짜 친문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 두 번째는 당이 쪼개진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친문계와 그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 계열의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 이제 얘들이 이번에 총선에 지선에서 참패를 해버리면 당 내에서 중도적인 좀 입장가인 사람들이 쟤 때문에 우리가 졌다. 그렇죠. 좀 나가라. 그러면 이제 최강욱. 최강욱 어차피 이제 2심에서 3심이니까 김남국 이런 애들을 일단 좀 분리해서 정리를 해서 그럼 또 비대위가 또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중립적인 임무를 비대위원으로 아예 비대위원장에 내세워서 당을 완전히 속과내는 겁니다. 그렇죠. 즉 기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참패의 원인이 있었던 박홍근 윤호중 이런 것들 다 내치면서 중도의 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가능성이 한 얘기하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친문들이 이제 들고 나오겠죠. 전해처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국민들한테 죄송했다. 검수한 박 사과드린다. 뭐 운운하면서 또 뼈를 한 번 깎겠다. 이제 깎을 뼈도 없는데 이제 뭘 깎겠는지 모르겠지만 깎을 뼈도 없는 뼈를 또 한 번 더 깎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 즉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보면 이번에는 지방선거에 참패를 하게 되면 저는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쪼개지면 아주 극렬한 강성분자들은 따로 가자. 따로 가고. 따로 가고. 그러니까 철험의 당이 하나 만들어지겠네요. 철험당. 철험당. 철험당이 하나 만들어지고 대신 중도적인 이 당들을 또 어떤 면에서 형성을 해서 거기에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힘을 보태고 그렇게 해서 중도 정당으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제일 문제란 뭐냐면 차기 대선 후보가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게 제일. 왜냐하면 이재명은 여기에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럼 누구를 밀 거냐. 여기는 진짜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기라성 같은 사람 본인은 부인하지만 우세훈 시장이라든가 또 안철수 의원 되겠죠.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이라든가 한동훈 같은 사람도 그냥 엄청나게 뜨지 않습니까? 쟁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이 없다. 당명 하나씩 이모당 하면 되겠네요. 이모당. 이모당으로 하면 아주 철험당 이모당 장명들이 아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저는 정계 개편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민주당이 내부적인 어떤 갈등과 이것 때문에 실제 당이 어떤 면에서는 좀 양분화되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선거입니다. 다음 선거에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빨리 행동할 가능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경제 위기나 안보 문제나 이런 걸 그나마 좀 잘 극복을 하고 잘 해결해 나간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여기 힘이 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2박 3일 동안에 오늘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 아닙니까? 전 세계가 주목을 했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다 보고서 평가를 합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탔더니요. 그 택시기사분이 저쪽 호남쪽 날씨를 쓰시는 분이던데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제 이 얘기는 못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도 여론에 반영이 되면요. 이재명 윤영선과의 격차는요. 저는 이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부터 딜레마예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 자기 코가 석재잖아요. 그러면 선거 딱 10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다른 데 지원 유세 가면 안 됩니다. 발목 잡히죠. 그냥 계속 새벽부터 그냥 골목길 훑고 다녀야 돼요. 구의원처럼. 그런데 그러면 이게 총괄선대위원장인 지원 유세도 하나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또 이렇게 될 거죠. 또 그런데 지원 유세를 나가면 이제 그냥 저자가 여론조사 지는 거 나갔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버립니다. 참 세상 일이란 게요. 참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선거라는 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심이란 게요. 참 묘합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유명한 사람들 TV에 나가서 얼굴을 알려주고 했다고 해서 나도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지역 가면 완전히 아웃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에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가만히 가보면 장점이 있어요. 정말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들 인사하고 손 잡아주고 목욕탕 다니고 뭐 그냥 상가 같은 데 다니고 결혼식 다니고 이러면요. 그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내 손 한 번 잡아줬던 사람.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 어려운 일 있을 때 한 번 와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으시고 손 한 번 잡아준 사람. 그 사람한테 표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당신이 지방 저 서울 가서 아무리 테레비전에 나오고 유명한 인사고 뭐 한다 하더라도 너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암만 무슨 뭐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다음에 이 윤형선 이분은 또 이제 내과 의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환자들 많이 보면서 그렇죠. 또 이제 진료비가 없는 분들 뭐 깎아주기도 하고 무료로 해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중에 자기가 국회의원 선거 나갈 줄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심 진정성 이런 것들을 개양을 주민들이 나름대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의 읍소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후보 그다음에 2010년 은평을 재보궐선거 때 이재호 장관이 자전거 끌고 중앙당 일체 지원 요새 안 받고 외지인들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전략상으로도 대실패를 하고 있다. 설마 이 방송을 이재명이 듣지는 않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데 이거 알면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데 그냥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 듣지 마시고 그냥 지금 하던 대로 가셔서 그냥 뭐 외지인들 저 다 해갖고 하고 가서 으쌰으쌰 욕 좀 하시고 뭐 그런 거 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또 저희 후원 내주셔서 너무 또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시면요. 옆에 있는 좋아요 이거 한 번 또 눌러주시고 또 저희 두 번째 이야기도 계속 좀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동시 시청자가 2만 명이 넘어갔네요. 아이고 또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선거가요 또 가면 갈수록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이게 싸움은 붙어야 되고 선거는 또 의회가 있어야 재미가.